이제 은퇴 후 재무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은퇴 재무 설계를 단계별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 자세하게 분석할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은퇴 설계 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모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퇴 재무 설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지난주에는 자기의 재무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정보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은퇴 이후의 생활 목표, 은퇴 노후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의 나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걸 결국 분석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결국은 현재 재무 상태라는 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확정적으로 소득이 나올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게 현재 자기 준비 상황이고, 그 이전에 내가 얼마가 필요할 것이라고 목표 세웠던 것들이, 양자가 일치하느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건데요. 이거는 비슷하게는 금융회사의 ALM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 관리라고 해서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나 금액을 일치시켜가지고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자산 관리 방법인데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결국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은퇴설계에 있어서는 부채는 뭐냐, 미래의 내가 부채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현재의 나죠. 그러니까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일치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분석하는 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얼핏 들으면 지금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지금 조금 어렵거든요. 좀 쉽게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죠. 알기 쉽게 이제 지금 당장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고 다음 달부터 은퇴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도 예시가 나오게 됐는데요. 식료품비가 월 지출액에서 한 6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주거비, 피복비 등등 여러 항목들이 있겠죠. 생활지출비 항목이. 교통통신비가 한 54만 원 되는데 이거는 차량을 계속 유지를 했을 때 차량 유지비와 기타교통비, 통신비들 얘기하는 거고요. 또 사시다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세금을 환산했을 때는 이 정도 20만 원 정도 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경조비라든지 여행비. 예를 들어서 동남아 여행을 부부가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겠다. 그러면은 한 월 단위로 그거를 나눈다라면은 25만 원 정도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계가 한 300만 원 되는 노후 생활비 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300만 원 정도 월 지출이 된다라는 거는 꽤 여유 있는 생활이에요. 평균적인 지출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국민연금으로 한 월 95만 원이 나오게 예정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거를 환산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95만 원이 결국은 월 연금액으로는 95만 원 나오니까 그 세 번째 컬럼에 있는 환산 월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일치되는 금액이고요. 개인연금에서 25만 원 정도가 나오고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5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월 환산하면은 20만 원씩 계속 뿌려서 받을 수 있겠다라고 계산이 될 수 있고요. 기타 금융자산 등등 해서 또 마지막으로 주택이 있겠죠. 주택가격을 3억 8천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월로 연금으로 환산이 되면은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합계가 4억 9천 5백만 원어치의 자산을 갖고 있고 월 120만 원의 연금 수령권을 확보하고 있는 준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연금 금액으로 다 환산하면은 318만 원이 나오죠. 그럼 앞서 월 지출 목표가 308만 원이었는데 318만 원이 확보됐으니까 자산 부채가 일치가 되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지 자산 규모로 보면은 은퇴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쉽게 짐작하시듯이 여기서 주택을 전부 다 연금으로 전환된다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러다 보면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산 전체 저축 금액이 가치가 노후 필요 자금하고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이 결국 소득으로 정기적인 소득으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으로 갖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준비됐다, 준비 안 됐다는 것을 다시 구분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돼 있죠. 한 월 142만 원 정도가 부족한 자산 상태입니다. 매년 또 매달 현금 자산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자산 구성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따져보았을 때 필요한 생활비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제일 바람직한 것은 결국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준비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뭐 제일 현실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목표라는 게 실제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산의 구성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1년이나 2년 앞으로 향후 1, 2년 정도에 써야 될 자금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최소 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성이 좀 높은 자산으로 미래를 기약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성 자산에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확보가 되면은 부족했던 부분이 보존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산 구성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은퇴 지출 목표라는 게 사실은 60세, 65세부터 90세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연세가 더 드시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금액을 초반에는 좀 높은, 죄송합니다. 높은 목표 금액으로 설정을 하고 후반부에는 떨어진다라는 가정에서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후하게 인출을 하고 후반부에는 박하게 인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산 인출률, 연금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체감형으로. 그런 식으로 자산 구성이나 연금의 계약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은퇴 시점이 좀 많이 남은 분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기엔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시간이 많으니까 그만큼 저축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서 예에서 보면은 이제 그 경우는 당장 은퇴를 하면서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였고요. 만일 똑같은 목표와 재무상태를 갖고 있는데 40세의 현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한 20년 정도 그 부족한 주택 때문에 부족해진 그 한 142만 원의 월 생활비 목표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시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일시금으로 따져보면 한 4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20년 후에 지금의 사업 가치가 물가가 2.5% 정도 상승한다고 치면은 한 6억 5천 정도의 돈이 되거든요. 미래 가치가. 그러면은 20년 후에 6억 5천만 원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20년 동안. 그러려면은 한 5% 정도 수익이 나는 자산에다 계속 꾸준히 매달 적립식으로 늦는다. 그러면은 한 180만 원 정도의 추가 저축을 통해서 그 6억 5천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익률이 더 높아서 8% 정도 된다.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저축 금액은 150만 원으로 떨어지고요. 반대로 요즘 정도의 그 정기예금 금리. 한 2%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난 그냥 집어넣겠다 하면은 굉장히 많아지죠. 한 23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상 이 정도 저축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평균적으로 굉장히 벅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런 걸 보면은 훨씬 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주택 관련된 현금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우리 지금 현실적인 조건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또 우재령 소장 나와 계신데요. 젊은이들에게 은퇴 재무설계를 조언하실 때 어떤 점을 강조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기승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강 소장님이 40대, 50대에 참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대, 30대는 기승세대하고는 다른 뭔가 좀 가벼운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현재 기승세대들은 30%밖에 가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10명 중 3명만 가입하고 있는데. 이 젊은 계층은 반드시 모두가 가입해서요. 세제택도 누리고 장기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길 바라고요. 물론 주식형으로 해야 되겠죠.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축성으로 투자해서는 곤란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인데요. 기승세대는 퇴직금이 다 중간에 정산되고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계층들은 퇴직금을 중간에 탈 수 없고 퇴직연금으로 타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잘 관리해가지고 노후자금의 한 축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90%가 안정형이거든요. 원금 보장형, 저축형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수익률이 나올 수 없으니까 좀 기승세대하고는 달리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죠. 주식에 동남아 이머징 마켓 이런 데다 많이 투자해가지고 높은 수익률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합치면 자기의 노후자금의 거의 한 7, 80%는 확보되니까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새로운 은퇴설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TV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간단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저희들이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 조회가 당장 되시면 국민연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쉽게 접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위 메뉴에 내 연금 노후 설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새로 창이 뜨면서 재무설계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 뜬 창에 재무설계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정보를 연령이나 국민연금 불입내역 내지는 아니면 예상 은퇴 시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여명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입력을 시키면 어떠어떠한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간이 상태로 간이 재무설계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좀 골치 아픈 수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한데 그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매월 얼마씩 집어넣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수치 조작을 통해서 쉽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은퇴 후 재무설계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남한의 은퇴 재무설계 전략에 대한 내용 이어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신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